안녕하세요 정유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멀리서 혹시 오신 분들도 있나요 네 하신 분 어디서 오셨어요 포항이요 와 정말 다른 분들 더 전에 그 서울은 아니다 저도 서울은 아니에요 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와 포항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요 음 그렇게 재미없는 주제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공부 꼭 해야 되요 열심히 해야 되요 뭐 수학공법 이건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누나라고 했어야 되는 분들도 있죠 그죠 네 먼저 대학 간 언니의 조언 뭐 누나의 조언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된 지 이제 꽤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된 이후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다보면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하니 공부 좀 해야지 이런 이제 잔소리들을 막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사실은 어느 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 시기를 지나왔던 고등학교 시기를 지나왔던 때가 있었고 저도 공부하기가 꽤 싫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들지 하는 거에 대한 공감과 제가 그래도 해야지 라는 그래도 해야지 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을 처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요 공부에 관한 거예요 공부 여러분 공부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공부 지루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 그 여러분 되게 유명한 녹색창 있죠 다들 아시는 그 녹색창에 공부하기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공부하기 하고선 이제 연관검색어가 나오는데 보니까 어때요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 이건 이제 어머님들이 치신 거죠 내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그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 반말했다 존댓말했다 공부하기 싫다 그죠 되게 많아요 공부하기 싫다 그런데 공부하기 좋은 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공부하기 좋은 날 저는 저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다른 거는 공부하기 좋은 카페 공부하기 좋은 카페를 홍대랑 강남에서 찾았어요 그죠 여러분 말이세요 홍대랑 강남이 어떤 곳인지 알죠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홍대 강남에서 공부하기 좋은 곳을 찾았겠어요 양심에는 좀 찔리고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제가 공부하기 좋은 날이 두 번째 있길래 저걸 딱 눌러봤거든요 저기 뭔지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웹툰이더라고요 공부하기 좋은 날은 웹툰이었고요 공부하기 싫은 날이 정말 싫어요 싫다 싫어 네 그게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는 역시 다들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공부를 검색해봐야지 해서 공부를 딱 쳤거든요 공부를 딱 쳤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때요 공부 잘하는 습관 또 그죠 공부하기 싫을 때 그건 계속 나왔었어요 또 공부 자극 공부하는 습관 뭐 이런 공부 자극 긁기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공부 자극 긁기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 공부하기는 다들 싫은데 그죠 공부하기는 다들 싫은데 공부는 잘하고 싶은 그죠 잘하고 싶은 이건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죠 공부하는 건 너무 재밌어 뭐 이런 분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해요 공부하기는 정말 싫은데 공부는 잘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은 저는 이제 여러분의 조금 더 인생을 조금 더 먼저 산 선배로서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공부가 재밌어질 수도 있다 공부가 재밌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 또한 그렇죠 저도 제가 고3 때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나이가 막 나올 텐데 제가 고3 때 그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를 했었어요 아세요? 여러분도 알기가 꽤 힘들죠 되게 옛날 드라마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때 현빈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드라마는 고3이지만 꼭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고3이신 분? 네 고3 고3 포항 친구 고3이에요 고3은 아마 더 공감하실 텐데요 재밌죠 더 드라마가 더 재밌어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죠? 고3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진짜 광고도 재밌어요 들어가는 그 CF도 너무 재밌어 그냥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을수록 좀 재밌는데 드라마도 너무 재밌고 감사합니다 뒤에? 고3 고3 고1 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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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4 고3 고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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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정유빈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멀리서 혹시 오신 분들도 있나요? 네 하신 분 어디서 오셨어요? 포항이요? 와 정말 다른 분들 더 저는 서울은 아니다. 저도 서울은 아니에요. 웃으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와 포항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건요. 그렇게 재미없는 주제는 아닐 거예요. 여러분 공부 꼭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수학공법 이건 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누나라고 했어야 되는 분들도 있죠. 먼저 대학 간 언니의 조언 누나의 조언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선생님이 된 지 이제 꽤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된 이후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공부 좀 해야지 이런 이제 잔소리들을 막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사실은. 어느 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 시기를 지나왔던 고등학교 시기를 지나왔던 때가 있었고 저도 공부하기가 꽤 싫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힘들지 하는 거에 대한 공감과 제가 그래도 해야지라는, 그래도 해야지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요. 공부에 관한 거예요. 공부. 여러분 공부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공부. 지루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 그 여러분 되게 유명한 녹색창 있죠? 다들 아시는 그 녹색창에 공부하기라고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공부하기 하고선 이제 연관검색어가 나오는데 보니까 어때요? 공부하기 싫을 때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 이건 이제 어머님들이 치신 거죠. 내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그죠?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 반말했다 존댓말했다 공부하기 싫다 그죠? 되게 많아요 공부하기 싫다. 그런데 공부하기 좋은 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공부하기 좋은 날 저는 저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다른 거는 공부하기 좋은 카페 공부하기 좋은 카페를 홍대랑 강남에서 찾았어요 그죠 여러분? 말이 돼요? 홍대랑 강남이 어떤 곳인지 알죠? 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홍대 강남에서 공부하기 좋은 곳을 찾았겠어요. 양심에는 좀 찔리고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제가 공부하기 좋은 날이 두 번째 있길래 저걸 딱 눌러봤거든요. 저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맞아요. 웹툰이더라고요. 공부하기 좋은 날은 웹툰이었고요. 공부하기 싫은 날이 정말 싫어요 싫다 싫어 네 그게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는 역시 다들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공부를 검색해봐야지 해서 공부를 딱 쳤거든요. 공부를 딱 쳤어요. 그랬더니 지금 어때요? 공부 잘하는 습관 또 그죠 공부하기 싫을 때 그건 계속 나왔었어요. 또 공부 자극 공부하는 습관 뭐 이런 공부 자극 긁기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공부 자극 긁기 사실은 어쩌면 여러분 공부하기는 다들 싫은데 그죠 공부하기는 다들 싫은데 공부는 잘하고 싶은 그죠 잘하고 싶은 이건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죠 그죠 공부하는 건 너무 재밌어 뭐 이런 분들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해요 공부하기는 정말 싫은데 공부는 잘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국은 저는 이제 여러분의 조금 더 인생을 조금 더 먼저 산 선배로서 이렇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공부가 재밌어질 수도 있다 공부가 재밌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공부가 너무 재밌었어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 또한 그렇죠 저도 제가 고3 때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나이가 막 나올 텐데 제가 고3 때 그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는 드라마를 했었어요. 아세요? 여러분도 알기가 꽤 힘들죠 되게 옛날 드라마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때 현빈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드라마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드라마는 고3이지만 꼭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고3이신 분? 네 고3 어 고3 포항 친구 고3이에요. 고3은 아마 더 공감하실 텐데요. 재밌죠 더. 드라마가 더 재밌어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죠? 고3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 진짜 광고도 재밌어요. 들어가는 그 CF도 너무 재밌어 그냥 그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을수록 좀 재밌는데 드라마도 너무 재밌고 한데 제가 공부를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그 10시부터 11시까지 그걸 꼭 봐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가 거의 가을까지 해가지고 끝났나 그랬었거든요. 이맘때쯤까지 그걸 보기는 또 힘들 마음이 좀 그래도 양심의 가칙을 느끼고 그래서 저녁을 안 먹었어요. 저녁 시간을 1시간을 아끼고 드라마를 보고 그 후에 공부를 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여러분 전 현빈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1시간 드라마를 보면 1시간 정도는 현빈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저녁을 안 먹었었어요. 그러면 되게 뿌듯한 드라마 하나 보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저녁까지 안 먹고 공부를 하다니 막 이러면서 그렇게 자아도취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재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이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집중력이라는 단어로 처음에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 딱 떠올려 보세요. 반에 공부 잘하는 친구 하면 어때요? 공부하는 모습이 공부 없어요? 그런 친구가? 에? 징그러워요? 자 저는 이 집중력을 갖고 공부하는 친구가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남학생이었는데요. 정말이지 그 학생한테 제가 사심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키는 되게 큰데 몸무게 저보다 덜 나갔던 것 같아요. 정말 마른 남자였는데요. 정말. 근데 하루종일 고2 때까지는 하루종일 잠만 자는 거예요. 근데 성적이 걔가 되게 좋았거든요. 쟤는 뭐길래 저렇게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고2 때까지는 걔가 학교에서는 공부를 안 하고 학교에서는 공부를 안 하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잠을 안 잔대요. 집에 가서는 공부만 했다는 거죠. 고1, 고2 때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말랐겠지. 근데 어쨌든 그 친구가 고3이 됐으니까 이제 학교에서까지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막 하는데 진짜 저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딱 다리 한쪽을 이렇게 올리고 책상에, 책상이 여기쯤이면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책상 가까이로 내려와서 펜을 이렇게 돌리면서 집중을 해서 그 뭔가의 문제를 보는데 진짜 눈으로 책을 뚫을 것 같더라고요. 레이저 나오는 것 같이. 근데 그 모습이 되게 멋있었어요. 사심은 없었어요. 절대 사심은 없었어요. 근데 그냥 너무 멋있었어요. 그 공부하는 모습에서 아, 누군가가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멋있다고 생각하면 좋겠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 폼생폼사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렇더라고. 나 공부하는 걸 보면서 누가 멋있다고 생각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따라했어요. 집중을 제가 그만큼 처음에 했던 건 아닌데요. 처음에 그냥 내가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척 막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귀마개 알죠? 여러분. 되게 말캉말캉한 그 귀마개. 그거를 이제 꽂고 그 꽂으면 여러분 다 들리죠? 잘 안 해요. 그죠? 그 귀마개 사실 하나의 여담인데 그 귀마개가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잘 때 꽂으면 진짜 좋아요. 잠이 솔솔 와요. 그죠? 그게 약간 그런데 어쨌든 그걸 꽂고 다 들리는데 안 들리는 척 하면서 공부를 막 했어요. 친구들이 이제 매점 가자고 막 부를 거 아니에요. 정규빈 막 이러는데 안 들리는 척 하고 막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처음에 뭐야?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욕하는 것도 다 들려요. 욕하는 것도 다 들리는데 그냥 연기를 해봤어요. 쉬는 시간에 마저 공부를 하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자.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어느 날 정말 정말 안 들리더라고요. 쉬는 시간까지 집중이 되어 있는 나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뭐냐면 제가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스스로 아니 쉬는 시간에 공부를 이렇게 집중해서 하다니 나 정말 너무 괜찮은 애잖아요. 그죠? 혼자 그렇게 엄청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사실 여러분 재밌을 리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도. 그러면 요만한 재미라도 이제 찾아야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집중력을 기르는 연습을 했었고요. 그걸 이제 연기를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재밌어지니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저를 엄청 칭찬했어요. 진짜 대단한 애다. 넌 진짜 될 놈이다. 막 이러면서 저는 그게 공부의 약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어머님들도 좀 계시는데 그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해도 그렇고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애는 뭐 독서실을 보냈는데 12시까지 밖에 공부 안 하고 온다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루에 30분도 공부 안 하는 친구가 30분을 공부했으면 대단한 거죠. 하루에 1시간씩만 공부하면요. 주말은 여유롭게 쉬었다고 치고 5시간이에요. 그죠. 월화수목금 5시간. 5시간 공부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죠. 솔직히. 그죠. 그거 되게 대단한 건데요. 학생들이랑 상담을 해도 어떠냐면 어 저 그래봐요. 선생님 저 오늘 뭐 수학문제 10문제밖에 안 푼 건데요. 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근데 그럴 때 되게 폭풍 칭찬을 하거든요. 공부 안 하던 친구가 저희 반 아이가 들으면 안 되는데 공부 안 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매일 수학 문제를 풀어와서 검사를 했어요. 저희 반 아이들은. 저희 반 아이들 그렇게 시켜봤었어요. 그랬더니 공부 진짜 안 하던 못하는 친구였는데 매일 20문제씩을 이제 풀어서 갖고 오더라고요. 처음엔 저 그렇게 하다가 말 줄 알았어요. 근데 몇 달에 계속 그렇게 해 오고 물론 결국 성적이 당연히 올랐죠. 20문제씩 매일 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친구 말고 잘하는 친구들은 하루에 50문제씩을 풀어왔거든요. 그러니까 20문제 푸는 본인이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더 칭찬을 했었어요. 50문제 푸는 다른 친구들보다도. 물론 저희 애들은 고3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고1 고2 학생들보다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풀어오길래 엄청 칭찬을 했는데요. 스스로가 그거를 좀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요. 칭찬만큼 좋은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저는 특히 칭찬을 먹고 잘하는 아이라고 제 스스로 맨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칭찬하면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잘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런 거를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여러분 주변에 엄마든 선생님이든 칭찬을 너무나 많이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거는 남이 이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 할 수는 없잖아요. 스스로가 많은 칭찬을 막 하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뭐 어때요. 내가 진짜 천재인가 보다 이런 거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학 문제 하나 풀어내면 이렇게 어렵게 생긴 걸 내가 풀다니 나 진짜 천재인가 보다. 나 진짜 수학으로 나갈까? 막 이과 갈까?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왜 나빠요. 그렇죠. 저는 거기서 되게 재미를 찾았던 것 같고요. 이 중에 하나 더가 뭐가 있었냐면 계획성 있게 공부를 하기인데요. 플래너를 열심히 쓰시나요 혹시? 열심히 쓰세요. 저는 플래너 쓰는 거 굉장히 추천해요. 근데 플래너 쓰는 게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1. 국어 2. 영어 3. 수학 이러시면 절대로 안 돼요. 책상에 앉으시면 책상에 딱 앉으면 뭐를 공부해야 될지가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거울 봐요. 핸드폰 봐요. 그렇죠. 여학생은 거울 보고 남학생은 핸드폰 보고 여학생은 거울 보고 핸드폰을 보죠.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거울이 꼭 그렇게 책상 위에 있어요. 왜일까? 내가 자기애를 실천하는 건가? 잘 모르겠지만 거울이 그렇게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책상에 딱 앉아서 만약에 선생님이 옆에 딱 앉아서 딱 책상에 앉자마자 국어책 펴고 뭐 이거 풀어. 이렇게 한다면 풀겠죠. 근데 그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플래너인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계속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플래너를 진짜 열심히 썼어요. 그러니까 국어면 EBS 뭐 수능 특강 몇 쪽부터 몇 쪽까지를 저는 되게 상세하게 썼었거든요. 항상. 체크를 계속 하면서 문제를 풀어. 그러니까 양을 공부를 조절을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얼만큼 공부했는지 몰라요. 공부한 양을 체크를 할 수도 있고 그게 다 동그라미가 되면 저는 과감하게 놀았습니다. 그래도 되죠. 자기 스스로 보상받는 거잖아요. 그게 왜 그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노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면요. 어머님께 자신 있게 말하세요. 난 놀 자격이 있는 애야. 그러면 노시면 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게 엄마가 그래도 공부하라고 한다면 조용히 공부하는 척 노세요. 네. 그거 잘하잖아요. 그죠. 그거 저는 플래너 정말 열심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공부할 때 혹시 막 수학이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그죠. 예.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수학이 너무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공부할 때 잘 생각해봐요. 국영수 공부를 해야 된다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할 것 같아요. 국어? 수학 먼저에요? 근데 수학이 제일 그죠. 국어 영어 그리고 하다보면 사실 여러분이 계획을 짜면 하루에 짠 계획 다 해요? 못하죠. 못하죠. 그러면 제일 밀리는 게 뭐겠어요? 그죠. 그 수학 뭐 싫어하는 과목이 제일 밀려요. 그래서 안 늘거든요. 근데 플래너를 안 짜면 그걸 몰라요. 왜 그러냐면 수학을 제일 싫어한다고 한다면 수학 때문에 고민은 가장 많이 하거든요. 수학 고민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작 수학 공부는 안 했어요. 근데 그 플래너가 없으면 체크가 안 돼요. 내 머릿속에 수학 생각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수학은 해도 안 늘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래너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부터 가장 싫어하는 게 수학이라면 제일 먼저 수학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 순서를 바꾸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국어를 제일 좋아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저는 제가 선생님이 되면 국어 선생님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과를 갔더라고요. 국어 선생님이 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수학을 저는 사실은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바꿨어요. 이게 제 방법이었어요. 순서를 바꿨더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플래너 쓰는 게 자기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되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2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짠 계획을 다 완성을 시켰다면 미친 듯이 칭찬하세요. 스스로. 아 뭐 나 계획 짠 게 얼마 안 돼서 다 한 거예요. 라고 그렇게 뭐 스스로를 낮추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막 칭찬하셔도 좋아요. 아셨죠? 자 공부가 재밌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는 시험과의 기싸움이라는 표현을 저는 자주 쓰는데요. 여기 중에도 있을 거예요. 시험만 보면 나는 시험만 보면 그렇게 틀려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왜요 왜 왜 그럴까 시험 보면 왜 그렇게 자꾸 틀리는 것 같아요. 또 긴장되죠. 왜 손 들었나 내 스스로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몇 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고 충청남도 홍성에 살고 있습니다. 충남이요. 홍성이요. 와 멀리서 왔네요. 시험하면 왜 그렇게 떨릴까요. 어떤 부분에서 시험 공부 시험만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험 전에 풀었을 때랑 시험 때 푸는 거랑 점수 차이가 확연하게 났어요. 맞아요. 그게 여러분도 그렇죠. 시험을 보고 나서 문제를 풀면 어때요.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렇게 실수 막 많이 해놨고 그죠. 근데 시험 볼 때 그 문제 왜 못 푸는 것 같아요. 아마도 제한된 시간이라는 긴장감이 있어서 아닐까요. 맞아요. 일단은 시험이 오면 시간이 딱 정해졌으니까 긴장되죠. 막 손에 땀도 나고 학생들 이렇게 감독 들어가면 막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계속 땀 닦으면서 하는 그죠. 긴장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풀면은 훨씬 더 마음 편하죠. 그죠. 자 그럼 시험을 좀 잘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긴장이 안 되는 친구는 물론 있어요. 그 타고난 친구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아마 다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저만의 방법이었거든요. 제가 막 스스로 만들어냈던. 그 국어 영역을 문제를 풀어보시면 시간이 길죠. 수학보다 저는 사실 국어가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풀어야 되는 문제 수가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한 40분쯤 흘렀을 때 되면 확연히 집중도가 탁 떨어져요. 탁 떨어지면서 집중도가 떨어지면은 이런 느낌이 오죠.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고 그죠. 이따 점심 메뉴는 무엇인지도 좀 궁금해지고요. 시험보다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 선생님한테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뇌가 쓰는 에너지원이 산소랑 포도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콜릿을 먹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초콜릿을 살찌려고 먹는 거고요. 이미 포도당은 되게 많이 있대요. 저는 초콜릿을 맛있어서 먹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거래요. 근데 시험 볼 때 되면 학생들이 아예 딱 갇혀서 있잖아요. 그죠. 에어컨 튼다고 막 문 다 닫아놓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좀 웃기긴 한데요. 시험 보다가 진짜로 한 거예요. 코를 한쪽만 막아요. 그리고 오른쪽 코로 해봐요 해봐요 지금. 왼쪽 코를 막고. 괜찮아요 해보세요. 지금 아니면 언제 해봐요. 왼쪽 코를 이렇게 막고 오른쪽 코로 숨을 들이마시세요. 1초 멈추고 다시 오른쪽 코로 막아요. 왼쪽 코로 내뱉으세요. 다시 왼쪽 코로 들이마시고 왼쪽 코 막고 오른쪽으로 내뱉으세요. 이게 가장 뇌로 빨리 산소가 가는 방법이래요. 저는 생물 선생님은 아니니까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어쨌든 좀 시원한 느낌은 들지 않아요. 뭔가. 맞아요. 내가 해봤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가장 방법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볼 때 과감하게 저는 한 30초 정도는 그냥 펜 놓고 해요. 아니면 이게 너무 보기 흉하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면. 그건 막지 말고 그냥. 그냥 눈 감고.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 훨씬. 마음이 좀 놓여요. 마음이 좀 놓여요. 제가 했던 방법이었고요. 지금 시험 전 정자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저는 바를 정자를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성이 정시여서. 중학교 때 제가 그렇게 실수를 자꾸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시험지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보라고. 네 성을 예쁘게 정 이렇게 쓰고. 동그라미 이렇게 치고 시험을 시작해보라고 그냥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때 한번 저는 긴장을. 아 이렇게 하면 나는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냥 내 스스로의 그냥 마크 같은 거였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마다 김씨명 김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까지 예쁘게 하면서 시험을 하고 시험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지 받으면 학생들 막 황급히 막 시험지 받자마자. 어 까먹으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것보단 차라리 그냥 한번 안정 딱 시키고 하는 게 저는 더 낫더라고요. 그게 시험 볼 때 긴장을 하면 더 틀리는 이유 더 생각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평소에 문제 풀 때도요. 한 방에 딱 떠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하다가 아 하고 푸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근데 시험 볼 때 그렇게 되면 패닉이 와요. 그죠. 시험 볼 때 딱 막혀버리면 어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막 이러거든요. 사실 20분 남으면 되게 많이 남은 거예요. 사실 잘 생각해요. 여러분 20분 집중해서 공부 잘 못해요. 그죠. 그죠. 20분이면 되게 많이 남은 건데 시험 50분 중에 20분 남으면 학생들이 시간 얼마 안 남아서 큰일 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30분밖에 안 지난 건데 그죠. 되게 많이 남은 시간이에요. 10분만 해도 충분히 문제 풀고 마킹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마킹은 좀 일찍 하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감독 들어왔는데 막 10분 전입니다 해도 마킹 안 하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0점 받는 친구를 제가 이번 기말에 봤어요. 그래서 마킹은 미리 하세요. 왔다 갔다 하죠. 자꾸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리고 지금 고3 여러분들이 있어서. 고3 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60 몇일? 61? 69일? 60여일이 남았습니다. 그죠. 저는요. 이건 저희 선배가 저한테 이제 했던 이야기였어요. 수능 날을 미리 상상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고1, 고2 학생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는 게요. 이번 수능에 응원을 가시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응원은 사실은 고3 선배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그게 왜 도움 안 되는지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시험장에 들어가고 있는데 막 선배님 화이팅 막 이러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어쨌든 1, 2학년이 꼭 해봤으면 좋겠는 건 주변에 시험장들 있죠. 주변 시험장을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보세요. 가서 그날의 나를 좀 상상해보세요. 어떤 얼굴로 언니, 오빠들이 들어가는지 누나들이 들어가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막 이러면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 응원하는구나 막 이러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거고요. 진짜 진짜 긴장된 얼굴로 들어가는 표정을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결연한 의지를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날을 좀 상상을 해보시고요. 자기 어머님이 어떤 스타일인지도 꼭 상상해보세요. 막 우리 아들 막 힘내 막 이러실 것 같으면 엄마를 미리 이렇게 엄마 그러면 안 돼 이런 것도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되고 그날을 상상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고3 때 이 시기쯤부터 저는 고2 때도 가봤고요. 시험장 가서도 구경을 했고 그리고 고3 때 이맘때쯤부터 내가 시험장에 갈 때 거기 앞에 막 이 1, 2학년들이 응원하고 있는 모습 담임 선생님들도 막 계시겠죠. 그렇죠. 고3 선생님들은 응원 가시거든요. 많이들. 그러면 그런 것들도 상상을 해보고 그럼 우리 담임 선생님 보이면 피해서 가야지 뭐 이런 왜냐하면 선생님 보면 또 울컥하잖아요. 마음이. 그래서 저는 안 보고 고개 숙이고 일찍 들어갔거든요. 뭐 그런 거 그리고 내가 그날 커피를 저는 좋아해서 커피를 갖고 들어가야지 그래 들어가서 시험장에 앉으면 뭐 펜도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되게 생소하죠. 사실은 그런 컴퓨터용 사인펜 나눠주고 이런 것들도 그런 것들을 저는 막 상상을 해봤어요. 사실 재수생이나 이제 N수생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해본 바고요. 고3 학생들은 정말 처음 경험하는 건데 이게 처음 경험하는 거랑 경험해본 후에 하는 건 되게 달라요. 그래서 그냥 혼자 상상을 막 해봤더니요. 그렇게 어색하진 않아요. 사실은 모의고사랑 똑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상상을 해보는 거 그리고 평소에도 여러분들이 시험 보듯이 1, 2학년들은 주말에 그냥 평소에 시험 보듯이 문제를 시간을 정해놓고 푸는 연습. 굉장히 좋아요. 모의고사 전이라면 시간을 딱 정해요. 수학이 100분이죠. 그러면 평소에 본인이 풀 때는 90분으로 체크하세요. 10분 정도는 다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느낌적인 게 있으니까. 90분 체크하고 문제 풀고.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런 연습들을 하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좀 조정해야 되는지도 느껴지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했던 20분이 굉장히 긴 시간이야 라는 말도 스스로가 느끼게 되거든요. 그게 제가 말하는 거랑 여러분이 직접 체감하는 건 달라요. 내가 체감해봤더니 20분 되게 긴 해 하면 20분 때에 긴장 안 와요. 10분 때에도 긴장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스스로가 연습해보는 거 상상해보는 거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경험한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요. 사실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이거였어요.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처음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진로가 결정되지 않나. 제가 상담을 하는데 학생 하나가 막 울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뭐가 되고 싶은지 잘 모르겠다고. 그게 요즘은 여러분 자기소개서 이런 거를 써서 가는 전형들이 좀 있잖아요. 대학이. 그러다 보니까 꿈이 3년 내내 계속 똑같으면 훨씬 더 이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저도 선생님이지만 저는 그건 반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이에 지금 알고 있는 직업. 뭐 있어요? 선생님. 수의사. 공무원. 굉장히 공무원. 선생님도 공무원의 일종이 될 수 있는데. 공무원, 의사, 판사, 변호사 뭐 이렇지 않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보다는 훨씬 더 많은 직업이 있을 거예요. 회사원이라고 한다면 회사에서 우리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몰라요. 당연하잖아요. 모르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한번 그런 거 들은 적이 있었어요. 놀이기구 디자인. 그러면 미술 쪽일 것 같죠. 빨간색, 파란색 칠할 것 같고. 근데 물리랑 연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위치를 높게 한 다음에 위치 에너지를 전환시켜서 동력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도 물리를 전공하면 그런 것들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아직 다 알 수는 없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진로가 막 다르다고 걱정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빨리 황급히 네가 뭐가 되고 싶은지 정해야 해. 라고 하는 것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진로가 결정되지 않아서 흔들릴 필요는 절대로 없어요. 다만 대학 갈 때 도움이 돼야 되는데 어떡하죠? 라는 질문에는요. 그럼 차라리 진로 탐색할 수 있는 책을 많이 읽으세요. 라고 저는 하거든요. 그럼 상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이 꿈을 꿨다가 저 꿈을 꾸는 게 왜 나쁘죠? 어른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생들 나이에 이 꿈 꿨다 저 꿈 꿨다 할 수 있어요. 열심히만 본인이 노력을 한다면. 맞죠?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꿈이 바뀔 수도 있는 게 청소년이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너무 고민하거나 스스로를 막 빨리 꿈을 찾아야 해. 하고 자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크게 읽어보세요. 간절히 잘하고 싶다. 그렇죠? 간절하게 잘하고 싶다. 학생들 아까 처음에 저도 얘기했지만 공부 잘하고 싶어요. 그렇죠? 왜 잘하고 싶어요? 공부 왜 잘하고 싶어요? 대학을 잘 가고 싶어요. 대학은 왜 잘 가고 싶어요? 취업. 저 잠깐 울고 가도 될까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슬픈 대답들이 나왔어요. 취업 잘하면 어떤 게 좋은 거죠? 돈. 잠깐 끊고 울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참 간절히 잘하고 싶어요. 제가 고3 때요. 되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싶어요. 너무 잘하고 싶어요. 저는 특목고를 나왔는데 진짜 입시 정글 같았어요. 당시에. 친구들이 너무 다 선행학습을 해서 잘하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수영 했었거든요. 수영 선수였었어요. 잠깐 자기 자랑하고. 수영. 그래서 그렇게 막 선행학습을 하고 그러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다 너무 잘하는 것 같고 나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고 막 이런 시기를 겪고 고3 담임 선생님이 몇 점을 딱 얘기를 하시면서 이 점수 이상 안 되는 애들은 뭐 어디 못 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밑에 제가 있었어요. 그게 되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나 너무 잘하고 싶고 나도 너무 잘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고 엄마한테도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엄마가 내가 성적 잘 나와서 좋은 성적표 들고 가서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모습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고등학교 때. 근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압박을 막 느끼니까 시험 볼 때 환청이 막 들리더라고요. 정말로 너무 잘하고 싶고 그래서 한 번은 영어 시험 보다가 막 울었어요. 20분 정도를 아까 말했던 그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인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문장도. 그러니까 계속 눈으로 까만 대를 이렇게 이렇게 훑는데도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고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워. 막 울었어요. 그 기억이 저 지금도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압박을 분명히 학생들도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변에서는 그러죠. 왜 공부 더 안 하니? 공부해야지. 너 성적이 이러면 공부 더 해야지. 이런 말들 참 많이 듣죠. 그죠?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보고 열심히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고3을 다 지나왔거든요. 간절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고 되게 슬펐던 공감이 됐던 영상이 하나 있어서요. 그 영상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네? 바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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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좋아? 아... 너무 괜찮아요 너 한 모금 마시면 언니가 다시 안아주고 응 언니 번호 줄까? 힘들 때 연락할래? 나 당기는 나 나 당기는 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죄송한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응 밥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파 뭐라도 먹어야지 일단은 먹고 가서 여기 아살아 아살아 다 힘들 테니까 너무 힘들지만 여기가 힘껏 울다가 가시면 돼요 고3이 너무 힘들어요 고3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오는 거야? 고3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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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3이 너무 힘들어 아이고 어떡해 우리 아들도 고3이야 고3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이 시간만 잠깐 지나가면 고3이 너무 힘들어 사실은 모두가 공감을 할 거예요 왜 우는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죠 왜 그렇게 뭐 안아달라고 하는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런 말 했는지 아시죠? 그죠 누구라도 누구라도 아마 저런 말 들으면 안아주게 될 거예요 다들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 시기가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열심히도 안 하는데 뭐가 힘들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열심히도 안 하는데 뭐가 네가 힘들어? 라고 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쩌면은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는 게 더 도움이 되고 힘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른들이나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정말 몰라서는 아니에요 저희도 그런 시기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그냥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채찍질을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할 뿐이죠 저 여러분들이 슬퍼하는 거나 힘들어하는 거에 공감을 못하는 거는 결코 아니거든요 저도 힘들었었고 모두들 힘들고요 그죠? 자 그래서요 저도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힘든 거 열심히 안 한다라고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다들 잘하고 싶어요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고등학교라는 생활 자체가 그죠? 그리고 사실 줄 세우기를 하잖아요 성적이라는 거 여러분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학 잘 가야 되고 취업 잘 해야 되고 계속 정글이죠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고3 친구한테 말했지만 대학 가서도 놀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계속 앞으로 그럼 우린 영원히 놀 수도 없는 저는 이제 이 험난한 세상에 놓여진 건데 포기할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포기할까? 아 그냥 다 놔버릴까? 글쎄요 다 놔버리면 그 다음은 다 놔버린 다음은 뭐 해결책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너무 힘드니까 지금이 포기할까? 할까?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녹색창에 한번 물어봤어요 네 그 똑똑하니까 그래서 포기라고만 딱 쳤는데 포기명언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저기 뭔가가 하나 보이시죠 뭐요 어떤 거요? 상속포기 상속포기 네 상속포기 저게 또 딱 눈에 들어왔어요 상속포기 근데 저는 저게 눈에 들어왔거든요 포기할까 말까? 너무 공감되잖아요 저걸 검색하려고 했더니 포기할까 말까가 뜨더라고요 뭐라고 나올 거 같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나오더라고요 포기할까 말까를 검색했는데요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나왔어요 똑똑하죠 녹색창이 그죠?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면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포기할까? 포기하면 그 다음은 없어요 지금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다음 내가 뭔가의 해결책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포기 안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그죠?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먹을까 말까? 이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먹을까 말까는 검색 안 해봤어요 먹지 마세요 라고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사귈까 말까? 저거는 자기 의사는 아닐 텐데 그죠? 사귈까 말까? 먹을까 말까에 공감 좀 되죠? 여러분 여학생들 그죠?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좋아요 포기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조언입니다 언니의 첫 번째 누나의 첫 번째 조언은 내려놓는 용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공부 나 잘 못해요 라고 생각하시는데도 어쩌면 지금 현재 목표는 1등급이요 또는 스카이 가야죠 뭐 이런 네 생각이 들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아 그런 목표를 갖는 건 너무나 좋아요 최종적인 목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려놓는 용기 제가 해주고 싶은 조언은요 여러분들이 현재를 좀 받아들여야 돼요 시작을 하려면 현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요 허우적 허우적 된다는 생각을 저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면 위로 오르려고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수면 위로 탁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숨을 쉬겠죠 그러면 여기서 허우적 허우적 수영을 잘하면 올라가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수영을 잘하는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공부를 아직 잘 못하니까 그렇다면 허우적 허우적만 돼가지고는 절대로 수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땅바닥을 짚고 쭉 하면 올라가지겠죠 그 땅바닥 짚는 용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몇 등급쯤 나와요? 하면 뭐 한 3등급이요? 3,4등급이요? 3,4등급이요? 라고 하는 친구들 중에 3등급을 진짜로 받아본 적이 있다면 딱 한 번 일지도 모르겠어요 되게 많이들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 지금 반에서 뒤에서 2등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죠 내 현재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도요 3,4등급에게 5,6등급에게 또는 7,8,9등급에게 맞는 공부법은 따로 있어요 근데 남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 공부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공부 잘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 현재의 위치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내 현재 위치를 모를 리는 없어요 스스로가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모를 리는 없어요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채점할 때 조차도요 여러분 어 나 이거 실수했어 동그라미 많이 할걸요 의외로 솔직히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쉬운 문제 틀렸다고 하는 거 나 스스로 창피하거든요 그거 없애지 않으면 실수하는 습관 못 고치고요 내가 얼마나 현재 못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7,8등급 위로 올라가는 거 굉장히 쉬워요 5,6등급 3,4등급 가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왜?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그 다음을 하는 거는 진짜로 쉬워요 그런데 나 지금 3,4등급이야 1,2등급 가는 공부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현재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다 내려놓으세요 아 나 지금 진짜 못하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걸 먼저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귀엽죠? 네 모든 걸 내려놨더니 모든 걸 내려놨더니 험한 자세가 나왔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자 그랬으면 이제 직진을 해야 되겠죠 현재의 내 위치가 내가 원하는 위치는 아니니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지만 직진해야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대학 잘 가야 되고 취업 잘해야 되고 돈 벌어 너무 슬프다 누가 나한테 이 얘기를 한 걸까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직진을 하는데요 제가 고3 때 제 스스로 했던 명언입니다 제가 제 스스로 좌우명처럼 써놓고 했던 말 미래를 위해 현재를 투자하지 말자 여러분 되게 명백해졌어요 이미 저에게 여러분이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자 고3이 지났다고 대학 가면 공부 멈출 수 있는 거 아니죠? 대학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열심히 일 안 하면 월급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고행길이란 말이에요 언제 즐거우려고 언제 즐거우려고 그죠? 내가 이렇게 지금 가시밭길을 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제가 고3 때 어느 날 조숙했나 봐요 고3 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맨홀 뚜껑을 봤는데요 내가 여기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인생이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 생각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스무 살도 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살다가 이건 아니잖아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면 지금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흥청망청 살 건가?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되게 오래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생각을 정말 고3 때 했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아 내가 스무 살을 위해서 열아홉을 투자하는 건 이건 진짜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때 말이 안 되지만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고등학생 고3인데 후회가 없어야 된다 고3이지만 내가 괴롭지는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걸 내려놓으면 그렇게 괴롭지는 않아요 내 현재의 위치 내가 저 아이보다 빨리 이기고 싶은 데를 빨리 내려놓으면 내 현재 위치를 받아들이면 그렇게 힘들진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를 투자하지 말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엄청 스스로를 칭찬했어요 진짜 대단한 아이다 이렇게 그거 외엔 방법이 없죠 대학 가서도 공부해야 되고 그런데 그죠? 그걸 제일 먼저 했던 거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은 저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요 나보다 잘하는 아이에 대해서 시기 질투 하게 되지 않아요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내가 진짜 조금만 공부했으면 스카이는 그냥 갔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 좀만 했으면 영고된 그냥 갔다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많이 들으실 거고 제 학교가 거기에 들어가서 속상해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제가 고대를 나왔는데 저희 학교가 가장 만만하게 이름이 되는 거론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공부 좀만 했으면 거긴 그냥 갔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울대를 말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 말이 저는 제일 바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조금만 했으면 이런 말 내가 진짜 조금만 했으면 이번에 전교 몇 등을 했다 그럼 조금 하죠 조금 했어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하는 거는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조금만 했으면 이런 말 하지 않게 미친 듯이 해보면요 내가 갈 수 있는 최대한까지 올라가고 났으면 미련 안 생겨요 그렇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하고 나면 뒤돌아서는데 미련 없어요 난 다 해봤으니까 그런 사람은요 현재 만약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인생을 더 살았지만 어쨌든 대학이 그 입시가 나랑 잘 안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정말 노력했는데 대학을 내가 원하는 만큼 못 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그만큼 정말 노력했잖아요 그러면 취업길에서 엄청난 대박 운이 터져요 그게 더 괜찮은 것 같죠 대학 운을 조금 쟁여놨다가 그죠? 취업에 쓰는 게 어쨌든 정말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본 사람은요 또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안 해본 사람은요 못해요 하던 사람이 해요 그죠? 하던 사람이 해요 내가 지금 성적이 안 나오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나올 거예요 아니면 열심히 안 했던가 열심히 정말 했으면 그거 믿으세요 그리고 내가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후회하지 마세요 언젠가 될 거거든요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한 걸 자꾸 물어보세요 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스스로가 좀 즐거워지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즐거운가? 공부를 하면서 즐거운가? 공부보다 재밌는 게 정말 많겠지만 제가 노래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 노래 아세요? 귀엽죠? 어디 나오는 노래인지 아세요? 오 그래요 짱구는 못말려야 나오는 노래예요 그 귀여운 만화에 개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열심히 일을 한다고 계속하고 있죠 열심히 일을 하예요 그죠? 글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배짱이랑 개미에 대한 이야기가 이 노래에 들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가사예요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일이 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건 너무 힘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한 취합도 알 수 없는데 개미가 될 것인가 배짱이가 될 것인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 뭐가 되는 게 좋겠어요 개미가 돼야 되겠죠 너무 괴롭지만 개미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죠 노력을 하면서 재미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노래가 생각보다 길어요 그죠 짱구 노래 이렇게 교훈이 있을 줄이야 저도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한대요 저는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냥 우리 같았어요 우리들 고등학생들 우리들 같았거든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합니다 개미가 될 것인가 배짱이가 될 것인가 저는 언니로서 누나로서 말씀을 감히 드리건데 개미가 되셔야 아마 인생 행복할 거예요 다만 아 나 이렇게 일해갖고 하는 너무 힘들어 하는 개미 말고요 미련 없이 열심히 달리는 개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미 얼굴이요 웃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거 다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네 안녕히 계세요 삶은 길고 그렇게 쉽지도 않고 언제나 부다른 반전 해피엔디 영원히 간직하기란 얼마나